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선마이더 영정놈의 계정이고요. 저희들 약속한대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춰서 선마이더 영정놈 고객님들을 이렇게 지금 선마이더 불필식에 명분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통화가 아직은 있잖아요. 그래서 몇백명을 초대한건 아니고요. 몇분만 초대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뒤시는거 있다가 제가 영상 설명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반양정 서울회전도 이렇게 불필식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몇 분이 이쪽으로 오실 일도 있고 또 보고싶다고 해서 오시기로 했어요. 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zab znaj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